공화국 공무위원장이신 조수 한일 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국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3국이 이러한 국민체감형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3국의 협력체제가 보다 굳건해져야 합니다 3국이 더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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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한국인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